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꾸준히 매해 콘서트를 하는 걸 보면서 물론 남자 보이그룹이지만 굉장히 부럽고 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소녀시대도 그 발걸음에 맞춰서 계속 매해 해나가면서 소녀시대 콘서트라는 어떤 브랜드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매해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관객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매번 더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. 또 무대 위에서 좀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관객분들과 함께 터득해가는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